장시간 너무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략적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학교 복력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의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하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비교사들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좀 준비해서 오는 게 참 좋겠다라던가 저는 교사 스스로 귀신 씨나다가 먹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교사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쌀떡에서 임신 난다는 말처럼 교사가 여유가 있어야 애들을 돌보고 치유할 힘이 생기죠. 본인이 소진되고 본인이 허덕이 있는데 본인이 안 보여요.